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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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실천신학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학인문 목회상담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회상담이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회상담은 집 짓기입니다 목회상담가를 흔히 집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말로 하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홈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집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목회상담 나라, 목회상담이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상담하는 사람을 집 짓는 사람, 목회상담을 집 짓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만드는 세상은 안전한 세상일 겁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듬어주시니 느끼게 되는 어떤 샬롬의 상태를 일컫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정성을 흔히 Resilience, 회복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며 슬프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힘들지 않을 수도 없을 겁니다 혹시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테니까요 살아있다면 이런저런 문제로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게 우리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한 번 더 살아볼게요 라는 생각 갖는 것 그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간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의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나는 나여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 또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기도 하고 함께함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연 목회상담과 기독교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목회상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상담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사실 학문적으로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후에 목회신학적 사고의 기초에서 기독교상담을 한다면 목회상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독교적 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폭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목회상담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목회신학적 차원에서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목회상담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라고 여기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목회상담과 일반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목회상담도 여러 가지 상담의 이론들을 이야기하니 일반상담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상담은 일반상담의 한 갈래나 아류가 아니랍니다 물론 일반상담의 여러 가지 이론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토대의 담론과 일반상담의 담론 사이의 학문간 대화를 통해 일반상담의 한계를 넘어 성경적인 구원, 복음적 구원이라는 새로운 지평에 이르도록 돕는 학문 바로 그것을 목회상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상담의 영역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일반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상담에서 말하는 상담자는 아주 전문적인 상담자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의 경험도 많아야 되고 또 상담의 경험도 많아서 내담자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을 뜻하겠지요 그래서 찾아온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 상담자에게 절대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때로 내담자에게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갖고 그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왕왕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상담의 전 과정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절대적 권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담을 목회상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회상담의 전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아무리 임상의 대단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상담자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래서 상담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 공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을 목회상담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양자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담자, 내담자라는 삼자관계 안에서 상담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목회상담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사실 일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면 상담이 종료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가 뭘까 그 주호소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가는 것을 일반 상담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목회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그 주호소 문제 깊이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런 부분까지 함께 다루며 하나님께로 그의 영혼을 인도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목회상담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상담에 아류나 한 갈래로서 목회상담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목회상담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목회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상담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목회상담가로서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상담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우리가 지금 처한 여건 우리의 처지에 매몰된 듯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상담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찾아온 내담자의 어려운 심정과 가슴 아픈 상처를 들으며 하나님을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목회상담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언제나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고 특히 상담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주의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 부르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보질 못하지만 그런데 본다 또 지금 듣질 못하고 있는데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궁전이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거친 들을 걸어가고 있고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고 초막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게 비논리적인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들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어떻게 기쁨이 영원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정서라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할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 환경, 여건에 휘둘려서 함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니 하고 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전함도 누리고 안정성도 누리고 의미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또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귀가를 쓰시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들리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환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시인들의 마음과도 같은 그런 넉넉함 그런 세상에 대한 통찰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프리드리히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발리스라는 사람은 이게 필명이고 앞에 있는 프리드리히는 이 사람의 본명이기도 한데요 이 노발리스라는 사람을 일컬어 낭만파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낭만에 대하여 정의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낭만이란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평범한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평범한 것에서 거룩과 숭고를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대단하게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해도 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지요 또 그 평범한 것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우들 한답니다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건데 우리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진짜로 많아요 사실 평범한 것들 지겨워지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게서 감동을 다시 한 번 발견한다는 거 그걸 노발리스는 낭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답니다 힘겹고 어렵지요? 눈물 나는 세상이지요? 나도 모르게 입에 한숨이 가득해져요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에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덕에 살아요 하나님 덕분에 또 하루 견딥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감동하면서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낭만을 넘어선 어쩌면 찐낭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낭만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의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내 의견, 내 생각을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내 생각, 내 의견을 말하고자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을 갖습니다 사실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거든요 에너지를 상실했기도 하고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이래서 가슴 아픈 얘기, 저래서 힘들었던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겁니다 사실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나쁜 얘기 계속 듣는다는 게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겹고 어려운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목회 상담가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도 불안해져요 나도 불안해져요 나도 힘들어져요 나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사람은 스스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 불안 이런 것들 싫어하거든요 태생적으로 좀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 상담가들은 기독교 상담가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나도 불안해지려고 하는 것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위로의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가를 일컬어 희망의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과 달라요 낙관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할 때, 내가 바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을 낙관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 정도 학교에 갔으니까 이 정도 직장에 가겠지 이 정도 직장에 갔으니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낙관입니다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 번 살아보지요 뭐 한 번 그래도 지내볼게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희망을 잘 이야기하는 시인의 시 한 편 들려 드리려고 해요 천상병 시인의 나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들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시인의 시가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나무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나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던지 그 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푸른 하늘까지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던 거예요 잠에서 깬 시인이 사람들을 또 막 불러 모았어요 여기 오세요 이리 와 보시라고요 내가 꿈꿨는데요 이 나무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그 나무 죽은 나무 아니라고요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꿈꾼 거야 정신 차려 잠에서 좀 깨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 그 마음을 목회상담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마음 말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들려 드릴게요 일본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선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학구인이라는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훌륭한 좋은 선생님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이라면 파츠록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라고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마을에 한 아가씨의 배가 이만큼 불러왔어요 처녀인데 말이에요 그 처녀의 아버지가 처녀를 다그쳤어요 그 아가씨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냐 너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냐 이실직구하라고 이 아가씨가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옆마을 아주 고결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학구인이라는 이름을 대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노했는지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학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망신을 준 거죠 네가 이 아가씨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심지어 이 아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가씨가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그 아기 핏덩이를 들고 학구인에게 가서 던져주면서 네가 낳게 했으니 네가 키워 그리고서 막 또 망신을 준 거예요 그때 학구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한마디 했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일본말로 하자면 아 쏘데스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학구인이 받아든 아기를 뭐 자기는 젖을 먹일 수 없는 남자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젖동량을 다닌 거예요 우리 아기 젖 좀 더 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렇게 아기를 막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 엄마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죠 아니 내 아기 아닙니다 라고 부정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시 그 아기를 받아다가 자기가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기를 받아다가 키우니까 이 아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실짓고 합니다 사실은 학구인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어떤 청년과 사랑한 거였다고 이 아버지 또 대단하시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자마자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또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구인에게 백배 사죄하고 아기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학구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 쏘데스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서 다시 아기를 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소문에 울고 웃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들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살고 힘든 것도 살고 불안도 살고 상처도 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의 대사가 희망의 에이전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목회상담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자면 목회상담의 학문적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학문으로서 목회상담은 신학과 사회과학인 심리학 혹은 상담학 사이의 담론인 학문간 담론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흔히 학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Interdisciplinary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Inter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뜻하는 바 그대로 학문과 학문 사이의 담론 학문과 학문 사이의 관계성 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지 이것과 이것을 합해놓은 게 아니고 또 이것과 이것 사이의 좋은 것들만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학문성을 나타내게 된다 라는 뜻에서 학제성이라는 개념을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학제성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양자 사이의 상호보완성, correlation 그것이 있다거나 혹은 서로 간의 담론이 형성되려면 상호변형, transformation 변형이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양자 사이의 이성적이며 교차적인 교류를 전제하거나 해야 한다거나 이게 양자 사이의 이성적, 교차적 교류를 조금 어렵게 transversal, transversality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실과 날실의 개념에서 서로 간에 교차되는 그 지점에서 어떤 지성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예술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거나 art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aesthetic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aesthetics라고 하는 미학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려워 보이시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셔서 목회와 목회상담학이라고 하는 필수과목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 논의에 대해서 찬찬히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또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 목회상담학의 학문성에 대하여 조금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학교 다니시면서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만나고 또 함께 이야기하며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와 목회상담학 필수과목 다 들으시면서 아마 이 목회상담학의 학문적인 가능성과 함께 목회상담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회상담이란 무엇인지 일반상담과 어떻게 다른지 목회상담이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이야기에 대해 잘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상담이 열고 또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으로 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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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목회상담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